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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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다 더워 날이 갈수록 더워지네 안녕하세요 나 지금 나중에 오늘 찍었네 근데 요즘 아침에 너무 덥지 않아? 아 네 맞아요 너무 더워요 근데 부장님 자켓이라도 좀 벗으시는 게 어떠세요? 30도가 넘는 날씨에 자켓이라뇨 회사 출근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부장님 지금 에너지 전략 기간이잖아요 차차 에너지 전략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가 사무실인지 찜질방인지 뭐 셔츠는 반팔을 입고 올 걸 그랬나? 뱉은 말이 있으니 걷어 붙일 수도 없고 어우 더워 나중에 오늘 좀 시원하게 입었네? 아 네 사무실이 너무 더워서요 이렇게라도 입어야지 일을 하죠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민소매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개성이 너무너무 넘쳐 그래도 그 민소매는 좀 네? 어 아니야 이래 이래 안녕하십니까? 어 그래 저랑 하하하하 당찬 씨 지각할까 봐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입고 온 건 아니지? 저요? 아 아닌데 왜요? 아니 근데 시원해도 너무 시원하게 입은 거 아닌가요? 춥겠어 여기 눈치 제로 추가요 회사로 바캉스 왔니? 바캉스 왔어? 후줄근한 면티에 저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와? 아이고 요즘 쿨매스 기간이잖아요 왜 에너지 절약 때문에 시원하게 입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입은 건데요? 휘 휘장님 뭐가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? 자 보세요 밝은 색채 티셔츠 반바지는 업무 능률 10% 향상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포스터 그림이랑 똑같이 입었는데 부장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? 아니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고 아 잘 입었어 시원하게 잘 입었는데 말이야 티셔츠도 좀 그렇고 반바지도 살짝 짧은 거 같은데 그거 보세요 부장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네요 아니 마음에 안 든 게 절대 아니고 그 요즘 쿨 비주 룩으로다가 반팔 셔츠도 입고 뭐 반바지도 작팽이 짧은 거 많던데 저는 쿨매스 캠페인에 맞춰 입었을 뿐인데 더운 사무실에서 옷이라도 시원하게 입어야 일을 하죠 부장님 알지 잘 입었어 아주 잘 입었어 시원하게 말이야 말을 말자 말을 아 나중님 그 지난번 프로젝트 결과 보수 완성됐나? 아 네 다 됐습니다 지금 드릴까요? 같이 한번 볼까?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부장님? 어?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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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회사 오면서 빨간 손톱은 뭐고 아 맨발에 슬리퍼 같은 샌들까지? 단정치 못하게 말이야 아 혹시 지금 제 손톱이랑 옷차림 때문에 단정치 못하게 말이야 뭐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? 어? 아닌데? 아 시대가 없는 시대인데 나 그렇게 꽉 막힌 부장 아니라고 아니긴요 얼굴에 다 써있거든요 눈치 하나는 빨라갖고는 어휴 아니 요즘 사무실이 너무 더워서요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맞아요 그 요즘 사무실이 너무 찜질방 같아서 평소처럼 입으면은 아우 더워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부장님 네 어 알지 알지 그렇게 시원하게 잘 익었어 일들 해 네 네 부장님 괜한 소리 했다가 또 꼰대 소리들을 나 근데 말이야 그 당찬 씨도 그렇고 나 주임도 말이야 그 회사에서 아무리 이렇게 권유를 한다고 해도 착당해 착당하게 이게 시원하게 입는 게 좋지 않을까? 아니 거래초도 만나고 위에 보고도 하는데 아 단정하면 좋잖아 아무리 더워도 말이야 회사에선 여유 있게 옷도 단정이 행동도 단정해 말이야 단정한 행동이요? 그런 분이 사무실에서 손톱을? 꼰대 특 꼭 사무실에서 손톱 갖고 사무실이 안방인 줄 착각한다 에? 에? 이게 뭐야? 부장님 어? 이거 손톱 튀었는데 아 거기까지 갔어? 미안 미안 하하하 괜찮으세요? 사무실이 밖엔 덥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반팔티에 반바지 입 꿀꿀 그랬나? 아니야 부장 체면이 있지 아 부장님 지난번 말씀드렸던 보고서 자료입니다 어어어 그래 고마워 부장님 많이 더우신가봐요 아 내가? 아 아 아닌데 얼굴에 땀이 아니 살짝 그러지 말고 부장님도 내일부터 쿨맵시로 입고 오십쇼 일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티셔츠는 좀 하하하 뭐 그럼 부장님이 편하신 대로 하셔야죠 아휴 나도 그냥 못 이긴 척하며 시원하게 입는다고 할걸 한 번 더 권위하면 어디가 덧나냐 옷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을 수도 없고 어우 더워 흠 흠 흠 흠 흠 흠 반찬씨 갑자기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? 냄새요? 아, 그러네요. 이거 무슨 냄새죠? 어? 여기 같은데? 부장님. 부장님 자리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세요? 냄새? 혹시 이것 때문인가? 배가 좀 더워서 말이야. 냄새가 많이 나나? 아휴, 몰라 몰라. 나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고. 자네들이 좀 이해 좀 해줘. 정장 입으니까 너무 덥다고. 무더운 한여름, 업무 복장. 어느 성까지가 서로를 배려하는 복장일까요? 저 먼저. 저희는 공기업 특성상 한여름에도 에어컨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. 뭐 적정 온도이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실제로는 업무도 하기 힘들 정도로 사무실 안이 더운 거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쿨맵시 캠페인도 하고 시원하게 옷 입게 권장하는 거고요. 저는 회사 정책에 맞게 시원하게 입었을 뿐인데 부장님이 그것도 눈치 주시고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. 아 그래. 쿨맵시 캠페인에 맞게 잘 입었는데 난 그냥 좀 더 회선답게 격식 있게 입었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의견을 내본 거지. 왜 얇고 시원하고 가벼운 옷차림이 격식이 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의 있게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그리고 너무 더우면 업무 효율도 떨어진다고요. 그죠? 맞아. 나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장 입고 일하니까 너무 덥더라고. 회사에서 왜 쿨맵시를 권장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. 나도 이제 그냥 시원하게 입어야겠어. 아 그거 보세요. 아 뭐 물론 부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. 뭐 상사분들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외부 미팅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다 보니까 이 격식에 좀 더 맞게 갖춰 입었으면 하시는 거잖아요. 그치. 과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시원하게 입으라고. 아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. 나도 내일 아주 시원하게 입어야지. 어차피 당찬 씨 나랑 민트색 커플티 어때? 부장과의 커플티. 내가 티 하나 사줄게. 와 부장님. 어? 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진짜 안녕히 계세요. 아니 당찬 씨 농담이야. 나도 내 취향이 있다고. 올 여름 불쾌지 수도 높은데 우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남은 여름 시원하게 보내보자고. 역시 우리 부장님 배려심이 하늘높으십니다. 배려심이 하늘높아? 내가? 아니 당찬 씨는 무슨 옷이든 다 잘 어울려. 잘생겨서 그런가? 아 제가 잘생겨요? 아 잘생겨서 부장님이 확실히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. 우리 나 주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? 아 그건 모르지. 주인님 봤을 때 저는 부장님이 나와요. 제가 나와요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. 확실히 제가 낫죠. 그렇죠? 제가 낫지. 감사합니다. 원 투! 아 great Poch! 오ictus! 감사합니다. et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